저희 오늘 밤 가려구요, 저는 인천공항입니다. 식당에 왔어요. 일단 밖에서 먹으려구요. 오늘 라운즈 가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푸드코프 왔어요. 저는 오리지널 핫도그 먹으려구요. 물론 밤에서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한식이 잘 안 땡겨서요. 아, 오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가족끼리 셋이 앉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따로 앉을 뻔했는데, 다행히 가운데, 이게 고장난 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셋이 이렇게 앉았어요. 다행히 지모에 오고. 저희 밤 도착합니다. 밤에서 봐요. 밤 도착했습니다. 밤 도착. 밤이네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드디어 밤에 도착했습니다. 밤이다, 드디어. 아빠 여기 출구로 나와서 어디 있으라고? 출구로 나와서. 출구로 나와서. 왜? 밤 주. 바로 앞에? 여기 출구 아닌 거 아냐? 한 번만 게 없나? 다시 들어갑니다. 실내에. 밤 주하다가 밤이 있어. 밤 주하다가 밤 찾았습니다. 밤입니다. 밤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왔어. 우와. 구름. 구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파니. 네. 파니 택시예요. 반갑습니다. 찌ué한 소녀씨.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10. 10. 10. 10%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덥게 못 느끼는게. 깨끗하다. 또 차 타고 다니고. 호텔에 가면 뭐. 에어컨. 집에 오에어컨. 뭐, 상담조나 대었군이니까. 걸을 일어. 사진이 잘나오네. 괌플라지어트리 괌플라지어트리에요. 근데 항상 패키지만 다니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잘 외웠어요. 네 괌플라지어트리에요. 우리가 묵을 찬박 묵을 묵을 때입니다. 가성기 좋은 이트리에요. 여기가 여기는 한국분이 계셔서 직원이 아주 판례에요. 자 이제 체크인하고 그걸로 갑니다. 아 2330 아무튼 anyway 천천히 가주세요. 아야 신발 신어? 어 덩근이지. 여기 항상 다니지. 자 괌플라지어트리 내봅니다. 음 어 뷰는 상상도 하지마. 뷰는 없어요. 연아 연아 어 우리 여기 뷰 좋은데로 줬네. 앞에 수영장. 원래 뒤에 있는 저거야. 어 이거 어떻게 진짜 열어줘. 아 수영장 비오네. 음 어 비오네? 지금 비와. 비와. 가성비 최고의 호텔인 것 같아요. 가성비 최고의 호텔인 것 같아요. 아 뭐야 아 여기는 금고입구 옷장이고 여기는 화장실 다 갖춰져 있다 뭐지 다 갖춰져 있고 수건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렇게 자 샤워기 이렇게 침대는 데 있고요 아 저기 조그만 침대 여기서 잘 나오니 아니 창가 쪽에 볼래 없겠지 그럼 여기 음 구름 너무 예쁘다 좀 이따 7시에 두짓 아쿠아 호텔 두짓 아쿠아 호텔 아 두짓 타니 아쿠아 호텔 두짓 타니 아쿠아 호텔 거기 저녁 예약해놨거든요 거기 가기 전에 티 갤러리아 먼저 들러라구요 티 갤러리아가 제일 빨리 문을 닫아요 그래서 티 갤러리아 먼저 가겠습니다 근데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가 어디지 나오면 알 것 같았는데 모르겠다 가보자 잠깐만 이쪽인가 저쪽인가 여기로 나가볼까 여긴 있다 여기 있다 아 저게 괌 리프 호텔이구나 저기 할까 여기 할까 하다가 여기 했거든 여기 티 갤러리아 바로 앞이네 그리고 두짓 리조트가 저쪽인데 저기서 다 먹는 거 아냐 그치 두짓 타니 다 가까우면 어 여기가 다 가까운 통화실이라서 다 가까운 자 티 갤러리아에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프라다 프라다 명품 매장이야 다 그치 여기 티 갤러리아는 홀러 있고 자 여기는 가까운 데 어디로 갈까 티 갤러리아 말고 그리고 불러보다보면 이렇게 쉽지 뭐 아 나 저 기프트감에서 커피 봐야돼 커피 뭐야 기프트감 이게 엄마 방금 뭐 했어 근데 마트 같은데 기프트감 어 마트 같은데 기프트감 자 이제 두짓 호텔로 엄마 일몰 나오겠다 일몰 나오겠다 빨리 들어가서 밥먹어야 되겠다 안되겠다 밥먹 일몰 보면서 밥먹어야지 여기가 디지타니 스테리입니다 저기 우리 밥먹으면서 아 힘들어 여기야? 아우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예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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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여기 전망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카메라로 감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죠? 이쁘다 네 너무 이쁘다 ça